14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 표는 묽은 염산 xml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무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용의 가에 사이 존재하는 이온수의 비율을 이온의 종류와 관계없이 나타냈다. 그리고 용의 가와 나의 액성은 염기성이다 라고 했네요. 이거는 액성을 줬네요. 가와 나의 액성은 염기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hcl과 naoh를 섞었어. hcl과 naoh를 섞었는데 염기성이다 라고 했잖아. 그러면 용액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건 뭘 거냐면 염기가 가지고 있는 구경꾼 이온이 무조건 제일 많을 거야. 염기성이니까 naoh가 많이 들어갔다라는 소리잖아. 많이 들어갔는데 oh-는 어차피 h 플러스랑 반응해서 조금 사라질 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제일 많은 거는 누가 될 거야? 염기성이면 na 플러스가 제일 많은 게 될 거야. 맞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음 염기성이다 라고 했으니까 뭐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그랬는데 얘를 그냥 실제 값으로 놔볼게요. 비율은 뭐 하나를 실제 값으로 두면 되니까 그냥 3개, 2개, 1개 이렇게 한번 놔볼게. 오케이? 자 그럼 이 3개가 뭐라고? na라고. 그치? 그러니까 naoh는 30mm에 3개 들어있는 앨 거야. 그치? 30mm에 3개고 hCl 같은 경우는 x미리에 몇 개인지 몰라. 한 개 들어있을 수도 있고 두 개 들어있을 수도 있어. 두 개면은 어떻게 돼? oh- 하나고 cl-가 두 개일 거고. 그치? 한 개면은 어떻게 돼? 한 개면은 cl-가 한 개, 그 다음 oh-가 두 개가 되겠죠. 그치? 근데 이제 이쪽으로 한번 와보자고. 자 여기는 30mm 3개니까 naoh 60mm면은 6개가 될 거 아니야. 역시 연기성이니까 얘가 제일 많아야 돼. 그치? na 플러스가 제일 많아야 되고. 자 그러면 6대 얘는 어떻게 되니? 6대 4대 2 이렇게 맞춰지겠지. 그치? 6대 4대 2 이렇게 맞춰지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x에 만약에 얘가 1이다라고 하면은 얘가 만약에 1이다라고 하면은 x, x미리에 1 들어가야 되죠. 그치? x미리에 1 들어가면 6대 4대 2라는 이온이 나올 수 있니? 없죠. 그치? cl- 한 개니까 1이 무조건 떠야 되잖아. 그러니까 x미리 한 개는 뭐다? 나가리가 된다. 그치? 그러므로 hcl은 뭐야? x미리에 두 개가 들어가야 돼. 1이면은 6대 4대 2가 안 나오니까. 2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na 플러스 6개. 그치? 그 다음 oh 마이너스 4개. 그 다음 cl 마이너스 2개로 정확하게 개수가 맞춰지게 되는 거죠. 아 x미리에 2개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쪽도 채워주면 되겠네요. 그쵸? x미리에 2개고. naOH는 10미리면 몇 개야? 1개 되겠네. 30미리에 하나니까. 그치?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야 돼? cl마이나가 2개 있고. 그치? h 플러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 na 플러스가 하나 있겠네. 2대 1대 1인 그래프를 고르면 되겠죠. 그쵸? 답은 2번이 되겠네요.